중국 정부가 발표한 14개 사이비 종교 중 3개 종교가 한국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과 공안부가 지금까지 14개 종교를 사이비 종교로 공인했으며 이 중에는 통일교를 비롯해 다미선교회, 이리아 보금선교회 등 한국계 종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중국 정부의 사이비 종교 공인은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맥도날드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이비 종교 집단인 일명 전능신파 신도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중국 내 사이비 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한편 현지 언론은 중국 공안부가 통일교 신도들이 각 나라에서 반공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투자와 문화 교류를 근거로 중국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 이유로 사이비 종교로 분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.